어떤 거 있어 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업어치기를 배워볼래 어 나를 업어치겠다고 쉽게 가르쳐 줄게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왜 아무것도 안 잡았어 야생적이네 종현 씨 고장스러워 목 접고 손 잡아 아니 아니 기술 여기를 꽉 잡아야 돼 그리고 몸이 여기 가댕이 사이로 들어와야 돼 아 oftentimes 이렇게 그저 5 그렇게 그러네. 보면서 다른게 사이 되어야 돼. 오. 한 번에. 당기면서 어. 오케이. 잘한다. 잘하는데? 나는 목차를 앉아봐. 아예 이렇게 넘겨줬어 오우! 오우! 그래도 안정감 있게 넘겨준 거 봐 멋있어! 나 저런 거 해보고 싶어! 날 매달 홈해도 좋겠어! 손... 약간 몸은 붙여봐 이렇게... 그 다음에... 이거 제대로 하는데요? 아... 아... 알아서 되지 약간 수치심리겠어 나 이렇게 험하게 달려야 돼 페인트 칠했던 것처럼 백허그에서 눈 마주치면서 해주고 약간 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근데... 와장작 진짜 너무 열심히 알려줬어요 자 이번에는 누르기로 할 거야 누르기? 오른발을 펴고 왼발을 접어 이게 중심인 거야 얘를 몸에 붙여 목을 잡고 오늘 저 음악 정말... 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눌러내줘. 진짜 이거 보여줘야 돼. 와, 갑자기 말이 없어져? 어어? 어어? 내가 잘생겼네. 알겠지? 진짜 딱 그런 거잖아. 내가 잘생겼네. 올리고도 눌러야 돼. 팔 일어나. 안 되겠지? 어.